여자애들이 뭐해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대 뭘 나도 보고 싶은 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쳤다 생각하고 전화해 만나자고 해버렸대 이미 잘 가지는 거라고 너한테 말하는데 자꾸만 떠보고 싶어 화가 나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 거든 Hit me play back 아니죠 계속 뭐해 솔직하게 말해 개랑 거든 Hit me play b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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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 거든 Hit me play back 나 요즘 귀찮아서 딴 걸 거짓이 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